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자신만 말했던 민주당이 최근에 진짜 엄청난 자책골을 터뜨렸죠. 이거는 그냥 자책골 수준이 아니라 자폭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이화영 씨를 국회에다가 불러가지고 박상현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세웠던 것인데 이화영 씨가 이번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자책골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준비했던 게 뭐였습니까? 탄핵 청문회 이화영 씨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거를 세우기 직전에 오마이뉴스에서 2023년도 7월 12일에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해요. 이게 이화영과 김태영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가 해광 쪽의 변호사였죠. 덕수 쪽의 변호사였고 이 변호사가 바로 와이프였던, 와이프였던이 아니, 지금도 와이프긴 하죠. 백정화 씨가 붙여줬던 그런 식의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형태 변호사랑 이화영 씨가 변호사 접견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되고 마치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녹취가 되는 걸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형태 변호사 쪽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 녹취가 되고 있다.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다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안 해야 될지 그거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언제라 안 좋겠냐고요. 당연히 줬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애당초 이화영이가 이재명 들으라고 내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고 당신의 범죄함을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보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나를 갖다가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게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화영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접견했었을 때 그때도 녹취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나 혼자 이런 식으로 속죄를 함으로써 대속을 함으로써 뺏짓한 사람들 많지 않냐? 대속을 했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게 대속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냐고요. 내가 이재명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뺏짓한 사람들 있지 않냐?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와이프 백정화 씨한테도 뭐라고 이화영 씨가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신을 좀 만나봐라. 왜 만나보라고 했겠어요? 가가지고 무슨 티타임이나 하라고? 아니죠. 그렇죠?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져가지고 당신이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나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당근을 줄 것인지 나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를 막아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줘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터뜨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반협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회에서 틀어졌던 이화영 씨의 그 녹취록을 들어볼 텐데요. 그 녹취록을 들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몇 번이나 이화영 씨가 김태영 변호사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녹취가 되고 있는데 뭔 놈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당연히 누가 듣든지 간에 녹취가 공개가 될 거라는 뻔한 뻔짠데 오히려 제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겠죠? 이재명한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언짓이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나부요. 그리고 또 이재명의 로비, 사법 로비와 관련된 걸 은연 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녹취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형제사의 재파를 도와줬다는 게. 응. 병호사 대나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로비했고 병호사한테 대나부. 네. 그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미 다 나왔어. 변호사 대나부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그게 변호사한테 나오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공개됐던 그 녹취록이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태 변호사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김형태 같은 경우도 애써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김성태가 터뜨리는 거야. 맨날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원래 김형태가 원했던 답변은 뭐겠습니까? 이게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화영이 하느냐. 이화영이란다. 김성태가 하는 얘기가 맨날 거짓말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대화가 나와야지 맞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다 들을 텐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화영 씨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다. 제가 현모변호사한테 그 대표님하고 상의를 직접 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대표님이 이재명입니다. 현모변호사한테 이게 형은택인지는 모르겠어요. 현모변호사한테 이재명 대표님하고 직접 상의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팩트가 한 게 있는 것 같다. 이화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성태의 팩트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이거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거 꼭 이재명한테 협박해달라. 꼭 이재명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도와줬다라는 것. 저는 이게 이재명의 이른바 사법 로비.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로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김성태가 로비했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 이거 반드시 검찰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조사가 된다면 변호사 대납 문제 또한 같이 엮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사법거래 문제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됐거든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김성태의 추가적인 진술. 이화영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권순일이도 다시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녹취록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 다음 것 좀 보여주시면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쪽에다가 후원금을 냈고.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을 더듬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전에 녹취록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화영 씨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심리적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용을 통해서 이재사 쪽에다가 후원금을 냈고. 저희는 이재사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화영이가 지금 김용태한테 뭐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재사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쵸. 실제로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화영 팀 쪽에서 김용태도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뭐가? 우리가 지금 이재사의 그 조직을 관리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확인하는 지금 질문인 거예요. 관리했었잖아요. 라고. 김성태가 그렇게 주장을 하던 디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리했었잖아요. 뭐예요? 그게? 광장이라고 하는. 그게 이해찬 대표도 관련이 되어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냈다. 명백한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실토로 한 겁니까? 이화영 쪽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를 했고 그거를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김성태가 낸 것이라고 사실상 실토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겠어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녹취록도 보여주시면 이미 다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형태가 애써 뭔가 이거를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화영이가 끝끝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호사님 생각하고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알아요. 라고 확인사설까지도 하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뭐를 사실상 확인해 준 겁니까?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거.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주식 20억, 현금 3억 정도를 해가지고 23억 가까이 되는 변호사비를 갖다 대납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권순일이 됐거나 김명수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한테 뭔가 사실상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권순일한테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무죄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의혹.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자기들이 관리했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이화영이가 명명백백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이화영의 반응이 뭐였어요? 다음 거 영상 틀어주시면요.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지게 해가지고. 저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잖아요. 저 녹취록 어디서 구하셨어요? 어디서 구하기는 녹취가. 당연히 검찰이 이거를 녹음하고 있고 녹취하고 있다는 거. 본인 스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몰랐던 것처럼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민주당하는 헛소리. 짜깃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다 실토로 했던 것이죠.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부터 이게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과의 연결거리를 빼놓고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애당 조직은 변호사비 대납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태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해경의 해경군 김씨. 그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출신의 정관이다라고 해가지고 이태영 변호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가 또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의 또 선임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태영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쌍방울이 그렇게 이재명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터지면서 그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던 이미 올라가 있던 사람이 이태영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란듯이 이재명이가 이태영을 갖다가 백현동 선임 변호사로 그냥 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법조계에서 나왔던 얘기도 이거 부적절하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논란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태영이가 쌍방울의 사회의사 출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쌍방울 대북손금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태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국민 알기를 갖다가 뭐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이해충돌이 됐거나 그런 어떤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다. 아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거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사람을 지금 대북손금의 그런 어떤 변호사인단에 어떻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알기를 뭐로 알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왜 쌍방울이가 수사기밀을 유출시켰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그 수사기밀이 발견됐던 법무법인이 또 어디였습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엠모 그 법무법인이었어요. 똑같은 그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그 수사기밀을 갖다가 유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법무법인에서 발견됐다라는 게 당시 논란이 됐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출시켰던 장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쌍방울에 또 뭐였어요? 사회이사였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 쌍방울의 문제, 이 쌍방울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대북손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의 법원에 대한 로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 심지어 약간 정치적인 조직, 선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협격한 공을 세운 게 이화영 본인 스스로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이 또한 마찬가지로 100% 제가 보기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